안녕하세요. 전 드릴게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의 이가 몇 가지 하냐면요. 우리 많이들 읽었네요. A Voice in the Night 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는 아기가 없어서 슬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부에라는 아기를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기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나는 아기를 줘요. 하나는 그래서 그 남자아이를 교회 말고 성당에다가 맡겼어요. 그래서 얘는 성당에서도 자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늙은 사람을 앞에 안 보이는 사람을 도와주었대요. One night, Samuel heard someone call his name. He got up and ran to Eli. Here I am, he said. I didn't call you. Eli granted. Go back to bed. Hannah gave her son, Samuel. To Eli, to help him serve God in the temple. True or false? Samuel crept back to bed. He heard his name again. Samuel ran back to Eli. Here I am, he said. I didn't call you. Eli sighed sleepily. Go back to bed. Samuel into Lars. Samuel said. Samuel said. Samuel says. Everyone's hippies are waving theseichges. Samuel said. You didn't call Me. Do you like me? It's my life. Samuel said. 지금 천사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로 갔죠? 네, 지금 생물이죠? 그 다음에 엘리사한테 또 갔어요. 근데 그래서 엘리사 자기 하느님이 부르시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고 그래서 하느님이 한 번 더 말하시면 네 어 하이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하이님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에 cosas 날아가고 있어요. 하느님의 말씀에 방법이잖아요. 우리 않는 천만의 사람です 오는 유자 오늘은 What in the night 라는 이야기를 읽어봤어요 액티비티를 해볼게요 그림 그리는거에요 플레이 이불을 파란색으로 해줄까요 여러분 잘 안눌려지네요 아 안눌려져 왜 안눌려질까요 왜 안눌려질까요 아예 안되나봐요 오늘은 액티비티를 읽어드렸는데 오늘은 액티비티를 못했지만 오늘은 이야기를 읽었으니까 오늘은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안녕 안녕 액티비티를 읽어드렸어요 아 왜 이렇게 한대 어 왜 이렇게 한대 어 왜 이렇게